여기 왜 깔끔해 좋은데? 엘리베이터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 야 여기 숙소 대박적이다 여러분들 여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를 남미라고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딱 느낀게 아 여기는 이제 작은 뉴욕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장난 없습니다 진짜로 이때까지 계속 다른 남미 국가들 페루, 콜롬비아, 또 어디지 칠레에 있다 왔잖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다른 세상입니다 남미라고 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밤 9시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파가 장난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하지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입국할 때 느낀게 다른 남미 국가들은 좀 매운 냄새 나고 쾌쾌하거든요 여기는 거의 향기냄새밖에 안 나 입국시에도 진짜로 여기는 작은 뉴욕입니다 이게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니야 작은 뉴욕이야 붕괴 예 이렇게 몽투가 좋습니다 평소 한일보다 300 아르헨티나 패스 더 많이 주고요 이제 바깥으니까 밥 먹으러 렛츠고 그래서 백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건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럽 쪽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아닌가? 원주민들이 몰아내는 못 알아서 보기가 안 좋은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말하자마자 르카프 하이요이 어떻게 다른 남미 국가에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맞죠? 와 진짜 여행 나는 여행하면서 제일 행복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우에노스 아이레스 오! 아! 우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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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엔 우에이 우에이 야 이거를 아저씨가 직접 그렸다고? 야 재능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큰돈은 아니지만 드립니다. 건성하십시오. 제가 페루 여행할 때 300불 잃어버리고 지금 TD 카드도 막혀가지고 진짜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와가지고 조금 풀리네요. 제가 이때까지 갔던 여행 중에서 칠레가 제일 헬이구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진짜... 가보십시오. 이게 스멀 뉴욕이지. 어디야 이게? 영화가 탱고쇼같은데 하는데 여기 또 있어. 극장. 또 극장. 또 극장이죠. 극장. 자기가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가고 싶어요. 출발. 잘 мечllate. 서둘러 1. 드라이버. 누르면 올라간다 침대도 폭신폭신하고 서랍장 내부도 심지어 큰 화장실도 이 정도면 양호하죠 심지어 수업도 엄청 쌤 호스텔 자체가 엄청 큽니다 이게 박당 13불이거든요 근데 냉장고도 쓸 수 있어 전자레인지에다가 커피포트 토스틱에 믹서기 심지어 가스레인지도 있어 이게 13불짜리인게 믿기시나요? TV가 삼송이 아니야 너 불합격 심지어 번화가에서 오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오벨리스크 있는 데에서 근데 또 이게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조용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베노스아이레스 오기 전에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들렸잖아요 거기는 좀 진짜 추웠거든요 여기는 선선하이 좋아가지고 날씨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 헬스 비시뱅크가 있다고? 여기 보이는 이 매장 있죠 제가 심카드 사러 왔거든요 심카드가 500페소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보니까 오케이 이게 오케이 오케이 어헝 유얼 아이디 와 하나도 잘해주네 본인 아이디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착하다 응 저기 보이는 가게에서 휴대폰 개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제 개통 도와주고 그 결제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4,000페소밖에 안 들었거든요 5,600원 여행중에 이런 기인을 만나다니 저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바로 옆에 스타벅스 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뭐라도 사가지고 좀 줘야겠습니다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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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 라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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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냄새가 와..냄새가 와.. 김형이 미디엄 미디엄으로 달랬는데 김형이 미디엄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꺼내야 돼가지고 계산하긴 좀 빡셉니다 13,000원인데 쇼핑몰 뭐냐? 이거 쇼핑몰이 완전히 노란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 꽉 차가지고 발도 못 디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걸 사는 사람 있을까? 골동품 야 이거 좌석이 8,500이야 진짜로 몇 시까지 골동품인가? 옥화 한테크 제품 중에 제일 비싼게 뭔지 압니까? 3초만에 말하면 10만원 말 못했죠? 유럽에서 만든 수제 우산 그런 안티크 제품들이 제일 비쌉니다 유럽산 수제 우산입니다 그냥 TMI로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와가지고 바이프라페 하나 샀습니다 베니티 사이즈 한국에서 사면 7,8천원 정도 할텐데 여기서 사면 하나로 12,000원 정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은 부유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외식 물가보다 스타벅스 이거 큰거 하나 사먹는게 더 비싼 아르헨티나입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게 나라마다 스타벅스 가격이 다르잖아요 물가를 대충 나타내는 그런 시표거든요 뭐 깊게 들어가자면 좀 그런데 이게 한국보다 비싸고 캐나다보다 비싸고 미국보다 비쌉니다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슈퍼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다들 빨리 철수 하시네요 이야 여기는 진짜다 이거 친구끼리 하는게 아니라 감독이 있고 진지하게 하는거야? 이동 드립을 해야지 아프겠다 아프겠다 여기가 뭐 구경하는 것보다 뭐 식단가 그게 더 많네요 버섯 날씨 500그란데? 5,600대? 비싼거 같은데? 가격표가 왜 다 안붙어져있지? 근데 이렇게 현지인분들이 계속 사는거 보니까 여기가 좀 저렴한 가격인거 같습니다. 가격을 물어봐야겠네요. 수몰토메이로 한 kg? 1kg 8,000원 1kg 8,000원 잠시만요 만다린 맞나? 1,000kg 1kg 1kg 8,000원 여기 보시면 3,000원 4,000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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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고가 얼마나 많아요? 망고? 4,000원 죄송합니다 1kg 4,000원 망고? 그 망고? 5,000원 5,000원 항상 밥먹을때 생각지 않아야됩니다 저 이거 파인애플하고 파파야 설탕저린거 시켰는데 파파야 섀도가 파인애플 한개거든요 근데 2,000원? 3,000원 내있습니다 이게 3,000원이면 여기서 핫도그 하나 사먹을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런게 좀 비싸네요 집에서 만들어 먹던거 해야지 물가 감당이 안되요 계속 사먹으면 이게 맥도날드도 사먹으려면 비싸 베이컨체더치즈버거 14,000원이야 무슨 감자튀김도 5,000원이야 지금 뭐가 된다니 잘못됐어요 와 이건 내껀데 나시가 23,000원 아까 산텔문 마켓에 이따가 왔잖아요 여기가 산텔문 바퀴보다 훨씬 쌉니다 두 배는 더 싸 여기 집 앞 대형마트거든요 와 아 씨 사기실라있나 나한테 0.7kg에 7,000원 야 진짜 싸다 야 진짜 싸다 밖에서 스테이크 사먹는거보다 마트에서 사면 두 배 더 쌉니다 마트에서 사면 두 배 더 쌉니다 이게 얼마? 6,400원? 아 싸다 loot 공부 공기 박범 뇌 어 공부를 무서도 작업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데뷔른 사람은 갔다 ㅎㅎㅎ 솔직히 좀 비주얼은 그런데 네? 맛있어 보인다 인정? 너너너너너너너넛 농담이 아니라 맛있는데요? 놓아먹고 고생양파 목이 좋은것 같습니다 목이 좋은것 같습니다 여덟 팔레르모 지역이 한국의 큰 동네 자체가 이쁜데요 다 섞어놨네요 좋다이 다一起 태풍에서 기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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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